이전 시간에 Ajax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Ajax 기능을 구현했을 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완화해 나가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웹페이지를 보면 링크인데 밑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CSS로 그걸 꾸밀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링크 순수한 상태로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요?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웹페이지는 이렇게 사용자가 들어와서 하나씩 내비게이션해서 정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소가 페이지별로 달라지는 걸 통해서 그 주소를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구현한 이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어떤 성과물만 살짝 살펴보고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후속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해시라는 방식을 이용할 건데요 해시가 뭔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 접근할 때는 저런 URL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페이지 안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접근하고 싶을 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봅시다 P 태그는 문단을 나타내고요 로램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100 정도를 주면 100개의 랜덤한 단어가 형성되는 에디터의 기능일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문단을 몇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컨텐츠에서 예를 들어 제가 세 번째 문단에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URL을 통해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해시 기능이라고 해요 해시, 해시를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북마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식별하고 싶은 거에다 ID 값을 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, ID는 그리고 3 이렇게 3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샵 3라고 하면 페이지가 리로드 되지 않고 ID 값이 3인 곳으로 스크롤이 이동해 버려요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다른 사람이 여기까지를 통해서는 이 페이지에 올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페이지 안에서 ID 값이 3인 부분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각이라는 뜻에서 fragment라고 하고 그 조각을 식별하는 식별자라는 뜻에서 이것을 fragment identifier 라고 부릅니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태그를 쓰고 샵 3 3 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url에다가 저렇게 색깔을 입힐 수도 있고요 그게 목표는 아니지만 또 하나는 이 hash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ajax로 다른 페이지를 로드해서 시작되는 페이지를 세팅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끝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제가 해야 될 것은 현재 이 주소 상에서 샵에 해당되는 이 뒤에 있는 값이 이 페이지에 뭐냐라는 걸 알아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알아야겠어요? 검색을 통해서 how to get 저기 hash 라고 하거든요 hash from url javascript 뭐 이 정도로 검색을 해 보시면 알아내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로케이션에 hash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조건문까지 해 주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윈도우에 윈도우는 이거 생략해도 됩니다 location.hash를 하면 이것이 바로 저기 있는 저 값을 가리킨다는 것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? console 엔터치면 3가 나와요 얘가 4면 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드를 이용하면 console.log를 통해서 hash를 알아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가 리로드될 때 현재 페이지가 hash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hash를 출력하는 것이고 저기서 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비기 싫으면 쟤를 없애버리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역시나 검색해서 자바스크립트 how to get 어 뭐죠 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스트링 문자 전체에서 일부만 떼내고 싶으면 서브 스트링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이렇게 검색해 보면 서브 스트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점 서브 스트링 일 이라고 하면 저기 있는 샵 뒤에 있는 값만 가져옵니다 해볼게요 리로드 3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프레그먼트 또 hash 또 프레그먼트 아이덴티파이어 또 그것의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 배운 거 다음 시간에 써먹어 보겠습니다